성경만에 살아요. 찬양만에 살아요. 말씀만에 살아요. 지혜의 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모세가 성막을 세우려고 할 때 지시를 받은 대로 그들은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상이며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성소에서 봉직합니다. 하느님께서 자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준 모형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더 나은 약속을 바탕으로 세워진 더 나은 계약의 중계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신 주님 당신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말하는 대로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모세 또한 당신의 말씀대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만들어진 그 성막 안에서 이루어진 그 1년에 한 번 그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지었던 대속죄일에 그 속죄일은 그때 당시에 당신께서 말씀하셨던 그 백성들을 1년에 한 번씩 죄를 사해해 줄 수 있는 당신의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앞으로 지을 죄까지 대신했던 당신의 그 놀라운 계약의 사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저희가 다시 한 번 힘을 얻고 당신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구원받은 이답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또 주일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또 저는 열심히 또 준비를 하고 명절에도 준비를 하고 육아를 하면서 준비를 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준비를 하면서 되게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드디어 이제 또 성막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사실 성막을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받았던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메시지라던가 은혜의 말씀도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경험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계속적으로 강의 때 말씀드렸던 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에이 설마 이렇게 뭐 이렇게 됐어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제일 처음을 생각해보시면 지금 많이 내가 그런 어떤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던 관심도만 생각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다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느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는요. 지난주에 탈출기에 대해서 1장부터 13장 그리고 모세가 시나이산을 8번 성경에 이렇게 나와 물론 8번이지 정확하게 딱 8번만 올라갔다고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밖에 수많이 올라갔겠지만 그 중에서 어떤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대목을 잡고서 봤을 때 8차 등산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6차, 7차, 8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6차에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7차에도 40일 금식을 하고 8차에도 40일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120일이라는 어떤 금식을 했는데 이게 오랜 시간 거쳐서 했었던 게 아니라 몸이 회복이 채 되기 전에 정말 목숨을 건 기도, 그 기도에 승리가 있은 다음에 뭐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성막 건축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26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 설계도 그리고 36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 건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32장부터 35장까지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중간에 그 내용을 성막 건축과 성막 설계도 사이에 있는 그 내용이 왜 중요할까라는 것을 말씀드렸을 때 성막 건축은 곧 정말 목숨을 건 그 기도를 승리해야만 이제 건축이 시작된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 가정 안에서도 분명하게 내가 정말 모세처럼 목숨 걸 정도의 어떤 그런 금식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나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의 충분하게 목숨을 바치고 있는 부분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목숨을 진짜 건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상태 안에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그걸 승리하고 나면은 우리 가정 안에서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있는 영역들 안에서의 정말 하느님께서 일하시는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곳이잖아요. 성전이라는 곳이 성막이라는 것이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곳을 이제는 건축이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8차 등산 가운데 6차, 7차, 8차를 했다면 오늘은 탈출기 14장부터 40장까지의 틀 그 각 장별로의 어떤 제일 굵직한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그 8차 등산 가운데서 지난번에 1차부터 5차까지는 자세하게 다루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1차부터 5차까지의 내용을 오늘 강의 때 나누려고 합니다. 6차, 7차, 8차는 지난주에 중점적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은 1차부터 5차까지를 좀 더 중점적으로 나누는 시간들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탈출기를 가봐야 되겠죠. 탈출기 14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이집트를 떠나다 이걸로 이제 13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14장의 내용은 이제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에탐에서 갈대바다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이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건을 이제 14장에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에 보면은 이제 그 모세가 노래를 하는 거죠. 어떤 노래를 하는 거죠?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그 주님에 대해서 주님 업적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곧 있으면은 이제 사순이 다가오잖아요. 사순 때에서도 이제 나중에 이제 성삼일 전례 때 나중에 보면은 이제 그 독서가 길게 나올 때 있잖아요. 네. 1독서부터 몇 독서까지 있죠? 7독서까지 있는데 뭐 어떤 본당은 진짜 옛날에는 7독서까지 다 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목적인 것 때문에 한 3개 정도만 골라서 이제 하는 걸로 이제 전례에서 하고 있는데 시간 너무 기니까 그때도 이런 모세의 노래 주님께서 이집트의 그 병사들과 군마와 적군을 쳐부수셨네라고 하면서 10편의 노래를 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 15장이 이제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16장에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이제 만나와 외출하기로 백성들을 굶기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공급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사 17장에 보면은 이제 르피딘과 이제 아말렉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전쟁에서 최초의 어떻게 또 승리를 거두게 되는 전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홍해를 건너고 주님께서 굶게 하지 않으시고 공급을 해주시고 전쟁에 승리해 주시는 거는 결국은 너희들이 잘났어 이거를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아니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얼마나 대단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또 주님께서 선택했으면은 그 선택만으로 끝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시작부터 끝이 난 전쟁을 시작하는 건데 결국은 백성들 입장에서 그것을 믿느냐 아니면은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느냐 이 차이인 거죠. 아닌가요? 백성들이 결국은 불순종했던 거는 왜 불순종했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방법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불순종이 일어나게 됐던 것들 18장에 보면은 이제는 그 장인어른인 이트로를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다뤘던 19장을 보시면은 어딜 도착해요? 이제 신하이산 하면은 이제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이제 많이 들었죠. 이제 신하이산 절대 까먹지 않으시죠? 이제 그럼 몇 장의 신하이산에 도착한다고요? 아 좋아요 좋아요. 신이 납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하시면 진짜 신 나실걸요? 신하이산이 뭔지 뭔 산인지 어디에 붙어있는 산인지도 몰랐는데 이제 막 자꾸 이제 강의를 하고 말씀을 해주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기가 신하이산이라고 했는데 이제 누군가가 그걸 가지고서 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전해주는 모습을 볼 때 되게 뿌듯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 그런 날들이 올 것입니다. 20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개명 여러분도 10개명 좋아하세요? 봐봐요. 대답이 막혀요. 이게 정상이거든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불편해요. 아닌가요? 우리가 항상 어떤 고해성사를 볼 때 10개명을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성찰을 많이 하죠. 대죄에 대한 부분들 물론 소죄에 대한 부분들도 물론 성찰을 하지만은 대죄를 고백하기 전에 10개명의 어떤 그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법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게 어떻게 사랑의 법이야? 라고 생각하실 때 저만 있었나요? 저는 이게 사랑의 법이라기보다는 나를 자꾸 구속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는 자유의지가 있고 나도 생각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주님은 나를 자꾸 억압하는 것 같고 약간 뭘 자꾸 하지 말래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런 것처럼만 느껴지는 약간 구속의 법처럼 느껴졌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10개명이라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탈출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교리 때 배우잖아요. 첫째 개명은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라 이랬는데 10개명에 대해서 교리는 다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게 성경에 나와 있대요. 그런데 어디에 나와 있는지 사실은 잘 모르고 지내왔어요.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도 내 신앙생활하는데 별로 불편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십니까? 공감이 되시죠? 그리고 10개명이 정확하게 뭔지 잘 다 모르죠? 그렇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보면서 아 그리고 더 신기한 거 뭔지 아세요? 미사 경문도요. 다 성경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 아세요? 봐봐요. 별로 우리 관심이 없었어요. 신부님이 읽으시니까 그냥 기도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제 토시가 똑같지 않을 뿐이지 그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진 게 미사 경문인데 우리는 별로 관심도 없고 상관도 없고 궁금하지도 않고 불편하지도 않았다라는 사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이제 가면서 아 그동안 내가 어릴 적에 듣고 자랐던 그런 교리들이 아 성경에서는 이 사건과 이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전해줬던 교리구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될 때 이게 알아가는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10개명이 어디 나온다고요? 탈출기 20장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20장 1절 그때 하느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 2절 나는 너를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느님이다.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든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이든 그 모습을 본뜬 어떤 신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거 보면은 이 내용이 쭉 내용이 보면은 결국 10개명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1장 넘어가기 전에 검은색 굵은 글씨가 있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계약의 책. 그러니까 결국은 모세가 신하의 산에 올라가서 나중에 오늘 1차부터 5차 등산하는 그때 이제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10개명을 받으면서 또 계약의 책이라는 것도 같이 봤습니다. 그럼 계약의 책이 10개명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이제 오늘 확실하게 구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생기는 그런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1장에 보면은 종에 관한 법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결국은 21장은 개인의 권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소귤의 그런 어떤 계약 법적인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22장에 보면은 개인 재산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무슨 법, 무슨 약자 보호법, 천혈을 범한 자에 관한 법, 하느님을 섬기는 몇 가지 법 이렇게 해서 개인 재산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23장에 보면은 율법의 기본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좀 어렵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런 부분들도 이제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4장에 보면은 이제 드디어 올라가죠. 올라가서 이제 피해 계약식을 하게 됩니다. 신하의 산에서 계약을 맺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40일을 지내고 25장에 보면은 우리 지난주에 다뤘던 이제 성막 설계도를 쭉 나오게 되는 거죠. 25장부터. 그리고 25장에 보면은 계약계, 제사장, 등잔대 이렇게 나와서 줄여서 우리 줄임말 좋아하잖아요. 어떻게 줄일까요? 개, 제, 등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25장 하면은 계제등 계제등 하면은 개가 뭐예요? 계약계 제하면은 제사상 등 하면은 등잔대 이제 등 하면은 먼저 등잔대가 생각나셔야 돼요. 다른 단어가 생각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청년들은 웃으시는 분들은 내가 그 단어에 되게 익숙했던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자책할 때도 약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이제 등 하면은 등잔대 내가 또 실사해도 아이 등잔대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6장에 보면은 성막과 이제 휘장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성막에 쓸 목제품이 나오고 휘장이 나오게 되죠. 휘장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의미에 대해서도 오늘 다루는 시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7장을 보면은 이제 번제단이 나오게 됩니다. 번제단 다들 아세요? 번제단이 뭔지? 이제 거기에 우리가 죄를 대신해서 희생된 그 동물이 받쳐지는 태워지는 그런 곳이 이제 번제단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보면은 28장에 보면은 사제들의 옷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우리 저번에 직접 제가 못 만드는 실력으로 종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던 에폿 기억나시죠? 가슴바지랑 그래서 야곱의 열두 아들이 이제 어깨에 양 어깨에 있고 가슴에는 열두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부분들을 이제 한번 봤었습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 그 어떤 뭐 가슴바지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설계도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부분들입니다. 29장에 보면은 제사장의 위임식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이렇게 위임식 할 때 갖는 어떤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내용들이 여기에 과로치고요. 그 29장 사제 임직식 준비 옆에 과로치시고 레 8 이렇게 써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레위기 8장에도 그 제사장의 위임식 한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성경의 텍스트를 성경으로 바라보는 그런 실력이 생기면은 성경이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지난주에도 그 탈출기에서 모세가 40일 금식했었던 내용들이 40일이라는 단어가 안 나왔었는데 신명기에 가서 이제 그때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는 모세의 회상하는 것들을 보니까 아 그때 40일을 금식했구나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그 텍스트를 거기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또 다른 성경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같이 함께 통합할 수 있는 실력이 생길 때는요.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되고요. 그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실력이 된다는 것은 결국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나의 가정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좀 더 입체적으로 그 안에 있는 하느님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깊은 뜻을 꿰뚫어서 볼 수 있는 실력이 생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소홀해야 될까요? 아니죠. 그냥 성경을 성경을 알아가는 어떤 지식적인 유의로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하느님의 뜻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또한 이제는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이게 멍해인지 십자가인지 지고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지지 말아야 될 것도 내가 지금 억지로 이렇게 부담으로 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식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이 생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30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30장에 보시면 이제 분양단과 물두멍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참 생소한 말이죠. 물두멍 분양단 이런 거 젊은 세대들에게도 굉장히 생소한 단어입니다. 물론 연세가 있으시거나 좀 오랜 세월을 사신 분들에게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일 수 있지만 요즘 20대나 30대에게는 좀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또 그런 토속신앙이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많이 거리가 생겼잖아요. 시대가 지나면서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는 아직까지도 어떤 토속적으로 믿는 어떤 그런 신앙들이 무속신앙 같은 것들에 대해서 다 영향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그리고 어떤 비나이다, 비나이다 시나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젖어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오늘 저희가 같이 함께 이 성막에 나오는 어떤 기물들이라던가 어떤 명칭 그 의미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에는 이제는 우리의 어떤 그 하느님께 봉헌하고 제사를 바치는 그 모든 어떤 가치관들이 이제 막 흩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어떤 거는 토속신앙도 내 머릿속에 짬뽕으로 들어와 있고 이렇게 막 딱 다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체적으로 아 예수 그리스로를 상징하고 있는 이 성막의 기물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올바른 교회의 가르침과 그 정신으로 내가 세워지면요. 내 안에 있던 혼란스러웠던 것들이 이제 빠져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내 안에 있는 하느님부터 오지 않았던 하느님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었던 그런 이상한 우상들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다 걷어나가고요. 이제는 그 자리에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고 있는 유일한 하느님 그분이 내 안에 중심으로 자리되게 되는 그런 은총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31장을 보면 이제 기술자와 안식일 일이 나오게 되고요. 그 32장을 한번 보면 금송아지 십개판을 파괴하는 사건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이 드디어 나오게 되죠. 이건 지난주에 좀 구체적으로 다뤘죠. 나와서 열받아가지고 십개판 깨버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론 니가 내 형 니가 그때 형도 안 붙였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33장에 되면은 드디어 성마 건축이 시작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좀 실력이 생겼어요. 26장에서부터 31장까지 나왔던 내용들이 또다시 반복되는 걸로 이때까지 생각하고 사실은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관심도 없었는데 이제는 똑같은 내용이 아니라 아 설계도와 이제 건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실력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똑똑하니까요. 네 36장에 보면은 성막 예물과 교훈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네 그 37장에 보면은 이제 계약괴를 만들다 하고 제사장을 만들다 등잔대를 만들다 분양재단을 만들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아까 우리 기억났던 거 있으세요 혹시? 25장에 개 제 등 이렇게 얘기했었죠. 뭐였죠? 개가? 계약괴 제 제사상 등 등잔대 근데 여기서도 계약괴 계 제 등 분을 덧붙이시면 돼요. 어 왜 똑똑하니까요 우리는 한 번만 이야기하지 않아도 어 딱 알아듣는 그런 실력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37장에 보면은 계 제 등 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똑같이 그때는 만들어라가 아니라 이제는 만들 다 라는 것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네. 38장에 가면은 이제 번제당과 물두멍을 만들게 되고 39장에 가면 대사제옷과 성막이 이제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40장에 가장 중요한 성막 봉원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봉원식을 끝으로 탈출기는 끝나지만 이 탈출기가 끝났다고 보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렸죠. 이건 레위기가 함께 탈출기가 캥거루라면 그 아기 캥거루를 여기 주머니에 넣는 것처럼 요게 레위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제 한 어떤 두루마리로 이제 이해가 되고 그리고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합해서 볼 때 실력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이 안 나시나요? 레위기 1장에 보시면은 1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다음 와이크라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엔드콜드라고도 하고 이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어와 영어에서는 엔드콜드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성막을 봉원하는 40장으로 끝난 다음에 레위기 1장 1절은 바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안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레위기에 쭉 이제 이어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오늘 봐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네. 신하이산 8차 등정이죠. 네. 한번 볼까요? 그러면요. 자 첫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그 우리가 물론 앞으로 이제 채널이 우리가 새롭게 생기면은 이제 도형틀에 대한 부분들을 따로 집중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강의들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될 것입니다. 기대되시죠? 기도 많이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그 창세기부터 묵시로까지 이 한 책을요 우리가 하나씩 공부해봐서 아시잖아요. 잘 안되잖아요. 뭔가 이렇게 쪽집게 선생님들도 그 사람들만의 노하우가 있거든요. 근데 하느님께서 저희 지혜샘이 주신 노하우가 있더라면 도형틀이에요. 그 입체적으로 도형의 그 연상기호법적으로 이게 지도와 도형들을 도형들을 이용해가지고 거기에 각장을 딱 붙여서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소타픽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붙여서 외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제일 처음에 외우려고 그러면 안 외워져요. 근데 나중에는 외우지 말라 그래도 계속 보고 듣고 도형에 거기에 대입을 하다보면 자다가도요. 진짜 머릿속에 눈 감고 있어도 도형들이 그려지고 거기에 이제 성경 각장들의 내용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외워져요. 그냥 내 안으로 훅 들어와요. 그러면은 그 전체의 모든 것들을 다 못 한다고 해도 그 중에 우리가 반만이라도 건질 수 있으면요. 정말 우리 감사한 거 아닌가요? 그동안 관심도 없었는데 심지어 매일 드리는 미사에도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던 우리가 성경에 어느 곳에 무슨 말씀이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팁 하나 드리잖아요. 나중에요. 영어도 못하고요. 외국어를 못해도요. 나중에 나가서 그들이 쓰는 단어에서 내가 아는 단어 하나만 들어도요. 몇 개만 단어만 들어도요. 아 지금 레위기 이야기하고 있구나. 난 영어를 못하지만 그 단어와 대충 짜맞춰지는 그런 실력도 생길 거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형틀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소타픽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또한 되게 실력이 확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거든요. 그래서 기도 중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같이 함께 저희가 이 도형틀을 직접 할 수는 없지만 그 탈출기를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떤 거냐. 이건 좀 적으면서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그 1장부터 그 우리 11장 12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에 이렇게 파스카가 나오게 되죠. 기억나시나요? 결국은 그 파스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앞에 1장부터 쭉 했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배경이 어디예요? 똑똑하니까 여기 적혀있는 거 보면 아 고샌이죠. 고샌 땅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부터 11장 이때가 고샌을 배경으로 하는 중심의 내용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계가 있고요. 두 번째 두 번째는 어딜까요? 네 그래서 생긴 일 그리고 결국 마지막은 어디에죠? 맞아요. 신하이산 결국은 신하이산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고생 탈출에서부터 모아평지까지 가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결국은 40년이라는 시간들이 걸리게 되는 부분들이었는데 결국 탈출기에 나오는 이 세 가지의 어떤 국직한 걸 본다면 고샌 땅 그리고 미디안에서 생긴 일 그리고 신하이산에서 있었던 일 결국 그거는 성막 설계도와 건축에 대한 부분들이겠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5장 26장에서부터 되는 설계도를 받아서 40장에 있는 성막 봉원시까지 하는 비중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비중이 성막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라고 우리 찾아봤잖아요 방금 그런 부분들이라면 이 탈출기에 대한 부분들은 세 가지 정도의 어떤 굵직한 챕터로 나눌 수 있는데 굳이 나눈다면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어떻게 보면 이 신하이산에서 생긴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1차 등산에서부터 봤었던 것들을 하나씩 장별로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아 모세가 이때 이렇게 올라갔구나 첫 번째 올라갔을 때는 이러한 사건이 있었구나 그리고 올라갔으면 분명히 올라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백성들과 그럼 백성들이 또 그 밑에서 사건이 있는 걸 이야기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보면 이때 올라갔을 때 이번 차스에 올라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일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물론 다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만큼의 실력이 아직까지 조금 더 보완해야 될 실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집중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오늘 기억해도 분명하게 승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첫 번째 19장 탈출기 19장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세가 하느님께 올라가자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집안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려주어라 3절 첫 번째 보시면은 모세가 하느님께 올라가자 라고 되어있는 부분에 밑줄 치시고 옆에 1차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19장 제일 첫 번째 1절에 보면은 신하의 산에 도착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도착하자마자 하느님께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지금 이제 계약을 체결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준비하러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거죠 계약을 하겠다라고 이제 하는데 그 19장 7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돌아와 써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형광펜을 다른 색깔로 좀 칠해주세요 올라간 거는 올라간 대로 색깔을 통일해서 칠해주시고요 내려오는 거는 이제 다른 색깔로 칠해주시면은 올라간 것과 내려간 것이 확실하게 잘 구분이 되겠죠 1차 2차 3차 4차 5차 이렇게 다 볼 거니까요 그럼 똑같은 색깔로 칠하면 이게 올라간 거야 내려온 거야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다른 색깔로 뭐 형광펜으로 칠하셔도 되고 밑줄을 그으셔도 되고 내가 알아볼 수 있는 편안한 방법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돌아와서 결국 그것은 내려왔다는 얘기잖아요 내려와서 이제 백성의 원로들을 불러서 주님께서 분부하신 이 모든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좀 한번 찾아볼 것이 오늘 이걸 좀 보려고 해요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죠 지파들의 야영 위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운데 보이는 모습이 상상도예요 상상도 이거를 이제 성막이라고 해요 성막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 가운데에 있는 이 부분이 성막인데 이 주변에 이렇게 막 뭐가 쳐져 있죠 그게 결국은 지파별로 있는 야영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상도로 나와 있는 건데요 결국은 여기에 보면은 보시는 쪽에 여기가 동쪽이에요 동쪽 그럼 여기가 이쪽 여기가 맞아요 남쪽 북이에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만 색깔이 조금 다르신 거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잘 안 보이셔도 보이신다고 해주세요 네 여기가 이제 문이에요 문 그 여기에도 여기 문 보이세요 왜 거짓말해요 여기 문이 없어요 여기는 문이 없어요 속으셨어요 이래야 좀 더 기억에 남으실 것 같아서 지금 여기에서는 서쪽에도 문이 있을까요 여기 보이세요 이제 아시네요 문은 하나만 있어요 동쪽이 하나만 있거든요 근데 이 문이 결국은 성막의 모든 어떤 기물들이 예수 그리스로 예표하고 어떤 그 뭐라 하지 예수님이 모형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올 거라고 하는 어떤 예형에 대한 부분들을 누누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문도 하나인 이유가 나는 문이다 라고 하는 요한보금의 아이엠 메시지를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제 좀 구체적으로 요한보금이랑 약간 커넥션을 해가지고 이제 아이엠 메시지 통해서 예수 그리스로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하는 시간들이 있을 텐데 그때 여기에 보면 나는 문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나는 목자다 이렇게 다 기억나시죠 이거는 몇 장 몇 절에 있는 것만 모를 뿐이지 우리는 다 들어봤어요 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 동쪽에 이제 문이 나 있는데 문이 하나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결국은 유다지파가 이 동쪽에 있어요 물론 이쪽에 이제 그 기억나실 거예요 루시퍼레유 기억나세요? 아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너무 재밌다 네 뭐 르벤지파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데 원래대로라면은 그 야곱의 장자가 누굽니까? 우리 똑똑하니까 이거만 보시면 알아요 야곱의 장자가 누구죠? 맞아요 맞아요 루우벤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루우벤이 그 자기 아버지의 소실을 범하게 되잖아요 다들 아시죠? 비라를 범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거의 성경에 보시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상세기 49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49장 3절 보시면요 야곱의 축복을 하는데요 루우벤아 너는 나의 마다들 나의 힘 내 정력의 첫 열매 너는 영광의 영광이 넘치고 힘이 넘친다 이렇게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루우벤이 그 소실을 범하게 되는 그 사건들로 인해서 결국은 물론 육적으로는 장자가 맞아요 근데 영적인 장자권은 누구한테 넘어갔죠? 유다에게 넘어갔습니다 유다에게 넘어간 부분들이 그래서 결국은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되고 유다 지파에서 왕홀이 나온다라고 나오게 됐죠 결국 누가 나와요? 다윗이라는 인물이 결국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족보를 공부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재밌습니다 족보 아 참 이런 사건 속에서도 참 말도 안 되는 우리가 말하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집은 무슨 족보 이렇게 이야기 비속어 써가지고 그럴 때 있죠 네 그럴 때 있잖아요 참 방송이라서 말도 못하겠지만 기역족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그런 족보 안에서도요 정말 다윗이 태어나게 되는 그런 것들 우리가 저번에 배웠었잖아요 정말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시아버지랑 그렇게 관계를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게 되는 인물을 통해서 그 줄기에서 결국은 다윗이 나오게 되는 그런 거 보면은 거기도 어떻게 보면 기억족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 우리 가정에 비하하는 그런 모습들처럼 하지만 하느님의 뜻은 그러한 어떤 죗덩어리 안에서도 하느님께서 일을 하신다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 정말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 영적인 장작권이 유다에게 넘어가서 결국은 유다지파가 이 자리에 머물게 되는데 유다지파가 이 동쪽에 문 앞에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결국은 유다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 유다지파에서 왕월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야 너가 거기야 거기 그쪽에 자리 잡고 머물러 이게 아니라는 거죠 다 하느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느님께서 있으라는 곳에 있는데 유다지파는 동쪽 그 문 앞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지파가 유다지파 그 의미는 이제 그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되고 그 왕월이 있게 될 거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 찾아보면은 그동안 이런 의미를 모르면은 유다가 거기 있었네라는 것에 별 관심이 없어요 아 열두지파가 있었구나 그 근처에 있었구나 라는 것만 우리는 그냥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지 그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알게 되면요 점점 그러면은 루벤은 왜 저기 있었지 누구는 왜 저기 있었지 이런 것들이 관심이 생기는 거죠 아닌가요? 그런 것들이 꼭 이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토시 하나 자음 하나 모음 하나 흩어질 게 없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분명하게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아 이런 게 중요하구나 그런 의미들이 분명히 있겠구나라는 것들만 우리가 인식하고 준비를 하고 찾아본다라면은 성경이 좀 더 재밌을까요 아니면은 예전처럼 똑같이 지루할까요 맞아요 재밌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거 외워야지 외워야지 한다고 해서 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은혜 받았던 아우 이게 좀 남의 심쿵? 약간 마음을 울리는 해?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거 하나 붙잡고요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면 돼요 기도를 많이 하는 건 결국은 많이 은혜로 다가왔다는 거고 그 은혜로 다가온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많이 하면은 결국은 자연스럽게 너 외워 라고 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 아이 삶과 이렇게 하나 되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올 거라는 거죠 희망하십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게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맞춤형 메시아예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맞춤형 메시아? 약간 뭔가 짜여진 각본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것처럼 메시아는요 맞춤형 메시아예요 그것은 결국은 치수 그대로 그리고 모양과 색깔도 그대로 그리고 의미 그대로 맞춰놓은 것이 이제 신약에 오는 거예요 맞춤형 메시아라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구약에 나와있는 이렇게 이런 메시아가 올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예언자들이 수많은 예언자들이 또 이야기를 했잖아요 메시아에 대한 어떤 그런 예언들을 그것이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맞춰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춤형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분이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하느님께서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하게 다 계획하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린 그거 믿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항상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아서 문제죠 왜? 나 같은 사람은 하느님이 쓰신다고? 하느님 너를 분명히 크게 쓰실 거야 아니요 주님 저는 크게 쓰일 그런 제목이 안 돼요 저는 이만큼만 해도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겸손한 척 하고 있지만 겸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교만함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내 아이 그릇을 알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느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에 대한 것들을 깨달을 때 분명히 이거 대박이네 나는 그릇이 이만한 줄 알았는데 하느님이 나를 그릇을 이만큼으로 쓰고자 나는 이미 계획하셨네 라는 것들을 발견할 때 얼마나 신이 납니까 저만 신 납니까 다 같이 신이 날 거라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계획이 있고 뜻이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과 믿음을 갖고 이제 2차 등산으로 한번 가볼까요 2차 등산으로 가보겠습니다 2차 등산은 19장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탈출기입니다 탈출기 19장 9절에 가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짙은 구름 속에서 너에게 다가가겠다 그러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고 너를 언제까지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계약을 체결하는 준비입니다 아까는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올라갔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딱 구체적으로 보면 안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눈빛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어? 19장 9절 열렸는데 올라가라는 거에요 언급이 없는데 자 그러면 이제 14절을 볼게요 자 14절을 보면은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모세는 산에서 백성에게 내려왔다 여기 밑줄을 쳐주시면 돼요 내려온 거에 색깔로 쳐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아까 분명하게 모세가 7절에 돌아와라고 나와 있었죠 돌아왔다라는 거 내려왔다라는 건데 14절을 보니까 또 내려왔어 언제 올라갔지? 이제 19장 9절이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차 등산이 결국은 19장 9절이에요 그리고 14절이 이제 다시 한번 2차 등산하고 내려온 게 9장 19장 14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세 번째 한번 볼까요? 탈출기 19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제목으로는 하느님께서 신하의 산에 나타나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결국은 이제 하느님께서 직접 신하의 산에 나타나셨는데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 주님께서는 신하의 산 위로 그 산 봉우리로 내려오셨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 모세를 그 산 봉우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갔다 여기도 이제 3차 등산입니다 등산 밑줄 쳐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19장 24절을 가볼게요 24절을 보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너라 그러나 사제들이나 백성이 주님에게 올라오려고 밀려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주님이 그들을 내려칠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25절을 보면 모세는 백성에게 내려가 말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다면은 모세가 3차로 올라갔던 거는 19장 16절 이제 신하의 산이 나타나시는데 20절에 보면 올라갔다라고 나와있으니까 3차 등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3차에서 4차를 올라가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는 너 혼자 올라오는 게 아니라 누구랑 올라오라고요 아론과 함께 올라오는데 사제들도 다 같이 끌고 오라고요 아니죠 사제들이나 백성은 이제 올라오를 밀려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4, 4번째 이제 등 올라가는 걸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4번째는 무슨 색깔로 돼 있어요? 이게 왜 빨간색으로 돼 있을까요? 맞아요 중요하니까 우리는 똑똑하니까요 4번째는 또 크잖아요 또 커요 두루마리도 커요 아까 우리가 그 각 장별 14장부터 40장까지 좀 다뤘던 어떤 소 제목에 대해서 봤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 탈출기 그 20장에 보면 10개명입니다 10개명 왜 중요하냐 10개명이 왜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시는 가장 중요한 또 개명이고 또 21장부터 23장까지 봤을 때는 소 귤에 대한 부분들 아까 보셨죠 계약의 책 검은색 글씨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4차 네 번째로 올라갔을 때 중요한 거는 10개명을 받았지만 10개명 플러스 계약의 책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10개명과 계약의 책을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10개명은 10개명이고 계약의 책은 계약의 책이에요 아시겠죠? 누가 이것에서 하나로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으면 우리 실력이 있으니까 잘 봐 탈축 20장에는 10개명이 나오고 탈축 21장부터 23장까지는 계약의 책이라는 게 혹시나 못 알아들까 너를 위해서 친절하게 굵은 검은색 글씨로 계약의 책이라고 써여있어라고 친절하게 설명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는 아론과 함께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그리고 다섯 번째 오늘의 또 중요한 오늘의 은혜의 말씀은 이 다섯 번째에서부터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도 무슨 색깔로 돼 있어요? 파란색 왜 파란색으로 돼 있을까요? 그것도 중요하니까요 그렇다고 녹색이 안 중요하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그런데 이 8차 등산을 하는 게 누가 물어봤을 때 아니야 성경에서 모세가 여덟 번만 올라가서 나왔으니까 모세는 신앙의 사람이 여덟 번밖에 안 올라갔어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성경에만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지 수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항상 무슨 오늘 주님이 나에게 뭐 말씀 안 하시나 말씀하지 않으시려나 항상 내가 십별할 수 없을 때 있잖아요 우리도 항상 무슨 기독거리 할 게 중요한 거 있을 때만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시시콜콜 주님 저에게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인도해 주시려나 한데 우리가 기도 몇 번 했어요 좀 굵직하게 저 54일 기도도 했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일상생활 속에서 사소하게 주님 저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했던 거 잘 기억 안 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많이 이제 신하의 산에 올라갔겠지만 중요한 어떤 부분들을 다루고자 내용에서 다 기술을 하면 이 성경에 있는 두께만큼도 신하의 산에 올라갔다 왔던 대로 기록만 해도 넘어갈걸요 아마 이걸요 이제 8차 등산을 우리 한번 좀 보자는 거죠 이런 어떤 하나의 어떤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꼭 이게 절대적인 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거를 한번 레퍼런스로 갖고 있으면 아 이때 무슨 사건이 있었구나 몇 번째 올라갔을 때 이런 사건이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입체적으로 알 수 있고 그리고 이번 몇 번째 올라갈 때는 아론이랑 같이 갔대 그리고 그 아론이랑 올라가서 받은 게 결국 10개명이랑 계약의 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더 통합하는 데 있어서 또 장점으로 다가오니까 한번 좀 관심 있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계약의 피 신하이산 계약 오 센데요 빨간색이에요 그쵸 빨간색으로 써있잖아요 자 24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원로 이른명을 데리고 주님에게 올라와 멀찍이 서서 경배하여라 너 모세만 주님에게 가까이 오고 다른 이들은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백성은 아예 산으로 올라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모세가 백성에게 와서 주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법규를 일러주었다 결국은 2절과 3절 사이에는 모세만 하느님께로 갔다가 온 것을 이제 괄호치고 괄호답고 보이시죠 보이세요 모세만 같이 물론 올라간 거는 이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원로 이른명이 이제 올라갔지만 정작 주님 앞에 나아간 것은 가까이 간 것은 누구만 갔다구요 모세와 아론만 갔죠 모세만 갔죠 모세만 주님 가까이로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3절에 보면 백성에게 와서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다시 내려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겠죠 그렇다면 이 다섯 번째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 이제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전에는 십계명을 받고 계약의 책을 받았다라면 이제는 계약의 피 피의 계약을 맺게 되는 신하이상 계약이 몇 장에 나온다고요 24장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공부했지만 25장에 뭐가 나오죠 맞아요 성막 설계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좀 이제 맥이 좀 보이시나요 성막과 성막 사이에 있는 사건이 결국은 십계판을 깬 사건 그리고 목숨을 건 기도가 승리를 한 다음에 성막이 건축이 시작됐는데 결국은 좀 더 앞으로 와서 한번 봅시다 성막이 설계도가 성막 설계도를 받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다고요 십계명과 계약의 책을 받고 그 다음 주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이제 계약이 맺어진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성막 설계도를 받게 되는 거죠 이제 좀 이제 뭔가 25장부터 40장까지 쫙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보여지는 게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시나요 아직 안 들으셨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없는 성막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다 보면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자 24장에 보면은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보시면은 모세는 피를 가져다 백성에게 뿌리고 말하였다 이는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대로 너희와 맺으신 계약의 피다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마치 내 몸이다 하고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너희 위하여 맺으신 내 계약의 피 다 들어보셨죠? 친숙하죠? 계약의 피 만약에 우리가 그 친숙하지 않으면은 어 뭐야 피로 계약을 맺어? 너무 잔인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궁금하지 않았지만은 이미 세뇌당했어요 익숙해요 계약의 피는 미사 성제 안에서 그 성찬례를 할 때 이제 계약의 피인이 이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더 친근하게 다가오는 단어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엔 결국은 피의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구절을 보면은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원로 이름명과 함께 올라갔다 그들은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뵈었다 그분의 발 밑에는 청옥으로 된 바닥 같은 것이 있었는데 말기가 꼭 하늘 같았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령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은 하느님을 뵙고서 먹고 마셨다 그리고 피로 계약을 맺은 사건이 24장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출애국 후에 신하이산에서 맺었던 계약식을 할 때 피를 나눠서 반은 재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한테 뿌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성막을 좀 이따가 공부를 하게 되시면은 그 가지고 온 짐승의 피 있잖아요 짐승을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죄를 전가를 하는 거죠 전가를 해서 그 백성이 나의 내가 직접 죽을 수 없으니까 백성이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이 재물이 흠없는 재물이어야 돼요 상처가 나서도 안 되고 그런 재물이 짐승이 이제 재물로 바뀌는 거죠 손을 얹는 그 순간에 그리고 나서 그 갈라서 나중에 레이 보시면 더 자세하게 포를 뜨고 살을 발라내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정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반은 피에 반은 재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에게 뿌리는 부분들이에요 피가 이렇게 뿌려진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은데 혹시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우린 똑똑하니까요 이게 성막이 결국은 누구의 예형이고 맞춤형 뭐라고요? 메시아라고 했으면 피가 뿌려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나는 분이 있을 텐데요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서 이렇게 피가 쫙 뿌려졌죠? 맞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군사가 창으로 찔렀을 때 늑방에 피와 물이 다 쏟아졌다고 이렇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짐승이 재단과 백성에게 반반씩 뿌려지는 것은 결국은 이것도 맞춤형 메시아인 거예요 예수 그리소가 그렇게 뿌려지는 피가 뿌려지는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럼 이 짐승의 죽음도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정체성과 이러한 모형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 땅에 이제 메시아로 올 거라는 것 결국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 예수 그리소가 이제 우리가 미사 중에 성체가 나중에 쪼개지죠 기억나시죠? 쪼개고 이제 들어 올려지잖아요 그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소의 살과 피가 그 성체의 실체 변화 가운데 우리에게 오시는 거고 우리는 그분을 직접 매일매일 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소가 우리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직접 지금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분이 실체 변화하는 그 빵과 그 피가 살과 피가 우리가 영하는 거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소 우리를 위해서 또다시 죽으시는 것이고 그걸 또한 우리는 매일매일 그분을 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당연하게 죄를 사안받고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과 화해하는 예식을 끊임없이 치르고 있는 것이 요즘 우리가 계속적으로 위사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쵸? 결국 계약의 피는 무엇입니까? 이 대속죄일 이라고 하는 물론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 1년의 그 하루를 이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 다같이 성막에 모여서 이렇게 예식을 치르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과 화해하고자 하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내가 죄가 있을 때 하나님과 가까웠지만 그 죄가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죄를 사하해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런 예식이 치러지는 것을 결국은 이 대속죄일에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정체성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미사 때 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체를 영한다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과 화해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분의 살과 피를 모실 수 있는 것이 정말 큰 은혜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워낙 미사의 은총과 은혜가 크니까 우린 그동안 다른 거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왜? 그거 하나만으로는 모든 게 다 될 정도의 그 은총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지 정말 큰 은총을 우리가 미사 가운데 누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더 그 성사에도 사효성과 인효성이 있는 거 아시죠? 성사 자체에 은혜가 은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준비하는 사람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은총이 더 크고 작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교회는 교리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사 자체에 당연히 은총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미사 안에 있는 그 은총에 더 큰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의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마음의 준비를 잘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 알아야 되잖아요 미사 안에서 있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말씀으로 미사가 이렇게 경문이 있는 것인지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와 그때의 배경이 무엇이었는지 그때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었는지 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 같이 공부를 통해서 알아간다라면 미사 때 누리는 은총이 지금과 똑같을까요? 더 클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멀리 해야 될까요? 맞아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의미는요 그냥 나의 지식적인 유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 뜻도 있지만은 우리가 성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총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 또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더욱더 힘을 내서 열심히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죄를 없애버리는 그 원죄와 본죄가 없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 뵐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5차 때 봤잖아요 물론 6차 때부터 쭉 가면은 성막 설계도를 받게 되고 25장 31 그리고 7번째에는 목숨을 거한 모세의 중재기도가 있고 8차 때 새 증언판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 8차 등산 등정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성막 건축이 시작되는 부분들이라고 이제 6, 7, 8차는 지난주에 말씀드렸 지난번 강의 때 말씀드렸으니까 자세하게 다루지 않고 오늘 이 5장 계약의 피 피의 계약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우리가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성막의 구조를 한번 볼까요 성막은 울타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죠 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번재단이 있습니다 불로 이렇게 재단 글씨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지나가면서 이제 물두멍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가는 방향입니다 보이시나요 여기가 문이에요 문 문 그리고 여기가 번재단 글씨가 좀 작아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여기가 물두멍 물두멍은 보이시나요 네 물두멍 그리고 여기가 여기가 성소예요 여기가 성소인데요 그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갈라져 있거든요 아내를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우리처럼 벽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성소고 그리고 여기가 지성소예요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는 물론 성소 안에는 제사상이 있습니다 등잔대가 있고요 분양재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게요 어 맞아요 휘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휘장 들어보셨어요 아까 보셨죠 우리 아까 찾아가면서 봤을 때 휘장이라는 것이 나오게 됐는데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예요 거기에는 계약의 괴가 있죠 계약의 괴 안에는 십계판이 있고요 결국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하느님의 현존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우리 같은 백성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냥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지성소는요 1년에 한 번 1년에 그 하루 아까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 그 모든 백성들과 그 사제들과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날 이 피의의 제사를 통해 사암을 받는 그날이 대속죄일인데 그때 대제사장만 물론 제사장도 많이 있죠 제사장들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제사장만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서 이제 주님을 뵙는 거죠 그리고 성소에는 이제 뭐 사제들도 들어가고 하는데 이 지성소가 결국 한임의 현존 그 계약괴가 모셔져 있는 그 곳이 결국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그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마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소와 지성소에 뭐가 있다고요? 휘장이 있어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언제 찢어졌냐 맞아요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다들 보셨어요? 보신 분도 계시고 난 그런 거 못 보겠어 해가지고 못 보신 분도 계시고 못 보겠어 해서 못 보셨지 난 그런 거 안 봐 이렇게 해서 안 보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다 보셨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오후 3시 딱 그때 갑자기 확 먹구름이 끼면서 막 땅이 울리면서 그 영화상의 표현으로 보면은 갑자기 이제 화면이 싹 전환되면서 어디로 가죠? 성전원 안으로 딱 바뀌면서 갑자기 휘장이 쫙 끊어지는 거 보셨어요? 그게 뭐예요? 결국은 휘장이 거쳐지고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만남 그 구원의 문이 이제 열리게 된다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 뵙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계약계에 찢어져가지고 계약계가 있는 곳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그 사건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맞잖아요 화해하는 이 화해하는 사건이 대속제일인데 그 화해에 재물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아닌가요? 저만 놀라운가요? 한번 찾아볼게요 레위기 우리 16장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찾아봐야 되니까요 네 16장 보셨어요? 그 뭐라고 써있죠? 속제일 네 대속제일입니다 용키프로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1년에 한 번 있는 그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는 그 사건이 있는 날이 이 대속제일 그런 것처럼 우리 어떻게 보면 성삼이라 성금요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성막의 구조를 한번 지금 봤지만은 한번 40장을 한번 탈출기 40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출기 40장을 보면은 드디어 성막을 세워서 봉헌을 하게 되는 사건이 나오게 되죠 다들 보이시나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1절부터 8절까지의 뭐 이렇게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저희가 좀 은혜를 받고 나눌 말씀은 40장 9절입니다 같이 함께 밑줄 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성별 기름을 가져다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그 기름을 부어 성막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을 성별하여라 그러면 성막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그 성별하여라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을 성별하여라 라고 하는 부분들에 형광펜을 칠해주세요 다 밑줄 치셨나요? 형광펜도 치시고 자 여기에는 결국은 주님께서는 성막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을 성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신앙생활을 하면서 축복을 받을 때가 있고 축성을 받을 때가 있죠 그렇죠? 우리 주로 예비신자들이 세례받을 때 다 오늘 선물로 주실 것 다 꺼내놓으세요 그러면서 다 들잖아요 신부님께서 가시면서 이렇게 축복해주시고 하잖아요 그래서 축복은 이제 개인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는 부분들이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축성은 하느님의 것으로 봉헌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사제구라던가 성전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이제 축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는 것처럼 성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그것은 결국은 하느님의 이름으로 하느님께서 쓰실 것들이기 때문에 그 기물들을 성막과 거기에 딸린 모든 것들을 성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성별 받은 사람인가요? 우리는 성별 받은 사람인가요? 맞죠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으면 안 되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나요? 똑같이 살고 있지 않아요 물론 잘 못 살 때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들의 마음 안에는 하느님의 자녀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성별하신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기 때문에 무더니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가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는 우리 자신이 당연히 격려가 필요하고 칭찬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별하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이냐 그것은 이제 성별 받는 성별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요한복음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마태복음 3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사건이에요 빛의 신비 일단 뭐죠?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심을 묵상합시다 그 묵주기도도 그 환희의 신비 빛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가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신비들로 정해져 있잖아요 신심이잖아요 근데 그중에 그중에 빛의 신비가 이제 가장 나중에 최근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중에서 거기 사건들이 정말 그 수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중에 탑 20 20이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중에서 빛의 신비 할 때 첫 번째로 나오는 그 사건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 왜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의미에 대해서 뭔가 명분이 필요하니까 이런 생각해보신 적 있으시지 않으세요?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했거든요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고 했을 때 뭔가 세례를 주기 위해서는 뭔가 그때 당시에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그 큰 인물이잖아요 큰 인물에게 뭔가 이렇게 그런 일들이 있어야만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명분이 있지 않을까? 막 교리를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때 제 맘대로 해석하기도 하고 궁금증도 막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더 하느님이라고 하는데 굳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뭐 있지? 이런 생각도 분명하게 했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왜 갑자기 뜬금없이 성막과 거기에 딸린 기물들을 성별하여라고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 세례 사건이랑 무슨 상관인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쵸? 근데 오늘 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는 대박이네 이래서 세례 사건이 중요한 거였구만 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묵주기도 할 때 빛의 신비 일단 할 때 이제 막 우리는 이렇게 확 가는 거죠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묵상하면서 자연스럽게 샥 넘어가 성막에 있는 그 어떤 피해 계약과 이제 대속죄일이 막 머릿속으로 성경 속으로 이제 막 묵상이 이어지게 되는 그런 은혜와 그런 은총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떤 거냐 예수님께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레아에서 요르단으로 그를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시다니요 하면서 그분을 말렸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이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제야 요한이 예수님의 뜻을 따라 받아들였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그분께서 그분께 하늘에 열렸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당신 위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그렇다면 우리 성막으로 한번 말한다면요 성별한 뒤에 번제가 올라가죠 그렇죠 성별한다라는 것은 이걸 가지고 온 짐승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짐승을 가져왔을 때 얘가 흠이 있는지 없는지 성별을 하잖아요 그렇죠 흠이 없어 라고 하면 이 제사장이 그 재물에 손을 얹어서 이 사람을 대신 어떤 무슨 외우는 말이 있겠죠 정확하게 그건 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보니파시오 보니까 보니파시오가 짐승을 하나 갖고 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제사장이 손을 얹으면서 이 짐승에게 이 짐승은 보니파시오 죄를 정가합니다 라고 하면 이제 나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정가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 짐승은 그때부터 짐승일까요? 아니죠 이제는 짐승이 제물로 성별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그거를 성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분양단으로 가서 이제 재물이 받쳐지게 되는 그런 사건들을 경험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서른 살이 넘어야만 그 제사장 사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어요 신약 그 시대 때도 근데 세례자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6개월 빠르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왜?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가 엘리사벳이잖아요 그래서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졌을 때 찾아갔을 때 6개월이나 먼저 엘리사벳 성녀가 아이를 뵈고 있었는데 그래서 태중에서 만난 거예요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이 그쵸? 그러니까 기뻐하십시오 은총이 가득하니요 이렇게 엘리사벳 성녀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보다 6살 형인 거예요 6개월 죄송한데 6개월 형인 거예요 거의 뭐 같은 나이라고 보는 거 봐도 무방하죠 근데 그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냐 즉하르야예요 즉하르야가 그때 당시에 사제였어요 그렇다면 사제의 아들은 세습을 하는 것이 그때 당시 문화였어요 그렇다면 세례자 예수님이 공생회를 마치고 서른 산이 됐잖아요 그쵸 30살의 청년 예수 나세레 청년 예수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30살의 공생회를 시작하셨던 그때를 생각해 본다면 세례자 요한은 몇 살이에요? 그쵸 어쨌든 30살보다는 많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30살이 넘어서부터는 사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을 때 세례자 요한은 직군이 뭐였을까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엄청난 예언자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아버지가 즉하를 했고 사제였다라면 세례자 요한 또한 그때는 사제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 성별되는 사건이 나오게 되는 게 이 마태복음 3장인 거예요 어떤 걸로 성별이 되는 거냐 예수님이 죄가 있으신 분인가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금 오셨어요 오셔서 사제 앞에 섰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했는데 주님이 지금은 이대로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세례자 요한 나를 이제 성별해줘 그 얘기인 거예요 나 이제 내가 가지고 온 이 땅의 목적은 여기 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나는 이제 희생제물이 돼야 돼 라는 말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희생제물로서 성별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는 사건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별이 되어야만 하는 사건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사제의 손에 세례를 받게 되는 결국 축성을 받고 성별을 받게 되는 이 사건이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느님의 쓰임을 받는 성별을 받는 그러면은 뭔가 성별을 받는 순간에 내 인생은 탄탄대로로 쫙 열릴 것 같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근데 나는 왜 그래 나 성별 받았다면서 나 성별 받은 사람인데 나 성별 받는 본입하시오인데 근데 왜 내 삶은 왜 이런 거야 우리 집은 왜 이런 거야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예수님도 딱 이때부터 세례를 받고 난 이후로부터 인생이 쫙 열리셨습니까? 그때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하시죠 많은 오해와 죽음의 어떤 위험과 여러 가지 사건이 걸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성별 받은 이라면 거기에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것은 고난입니다 우리가 성별 받지 않으면 이렇게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성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고난을 겪으시고 죽음이 있고 죽음 뒤에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가 지금 깨워서 기도하고 우리가 깨워서 바라봐야 될 것은 주님 저는 성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저에게 있는 이 고난 또한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줄 저는 믿습니다 결국은 그 희생 재물을 통해서 하느님과 화해의 문이 열렸던 것처럼 휘장이 찢어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느님을 만나 뵙는 것처럼 저는 오늘 이 순간 제가 성별 받은 이답게 제가 죽고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 뵈는 그 지성소 안에서 주님을 만나 뵐 때까지 저는 이런 시련도 있을 거고요 이런 고난도 있을 거고요 많은 오해에 시달리기도 할 거고요 그리고 뭔가 안 풀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답답함을 경험하기도 할 것이고요 하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들 때도 있을 거지만 그런 것들을 다 지나고 나면은 어디에 우리가 있을까요? 지성소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 뵙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40장에 결국은 뵙게 1장으로 넘어가지만은 40장에 다 성별한 다음에 뵙게 1장에 어떻게 하셨죠? 하느님이 오세를 부르셨잖아요 그 성망 안으로 그 전까지는 성별 되기 전까지는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께 성별 받은 일이라면은 성별 받았다면은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요? 나에게 오너라 나와 만나자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어떻게 하라고 해서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경험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은요 그 상황에 맞게끔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때 예수 그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하늘에서 그런 소리가 들려왔잖아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어쩔 때 우리 정말 힘들어서 주님 앞에 가서 힘들어서 주님 저 진짜 너무 그만두고 싶어요 힘들어요 했을 때 주님이 그래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저희 가서 내가 다 마련해 줄게 이럴 때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힘을 얻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 얘기를 다 들어주시고 마음 안에서 그래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냥 그 한마디에 우리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한마디에 다시 또 힘을 내서 걸어가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을 제시하시는 것보다 정말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주님을 위해 애쓰는 그 마음을 주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그 안다 괜찮다 힘내라 수고한다 이 모든 것들 다 포함한 사랑한다 이 한마디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성별을 받았다라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없으면 좋겠지만 분명 고난이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이 고난이 있었고 죽음이 있었던 것처럼 근데 죽음 뒤에는 그 희생 재물이 피가 그 피가 번재단 재단에 받쳐지고 백성들에게 반씩 뿌려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결국은 지성소에서 하느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화해가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성별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죽고 이제는 그것이 내가 나의 희생과 나의 애쓰이 정말 이 세상이 녹아내려질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느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오늘 이 예수님이 세례자 의원에게 받았던 그 세례 사건이 어떤 의미이냐 이것은 결국은 그 40장 탈출기 40장 9절에 나오는 성막과 그것에 딸린 모든 기물들을 성별하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같이 함께 연결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안에서 고난이 찾아와도 이제 당당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고난이 찾아온다 왜 고난이 찾아온다고요? 성별 받았으니까 주님 지금 이 고난 제가 성별 받았기 때문에 저에게 찾아오는 고난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나를 성별하시고 우리 가정을 성별하셨고 이 세상 안에서 세상과 섞이지 않게끔 나를 성별하셨기에 당신께서는 결국은 나를 쓰실 것일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고난의 끝에 당신을 마주 뵐 수 있는 그런 은총과 은혜가 있으리라 저는 믿음으로 오늘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걸어갑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주님의 따뜻한 그 내적인 음성들이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딸 내 마음에 드는 딸이다 그리고 나서 내 위기 1장 1장에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우리를 애쓰는 우리의 그 고난을 이겨낸 우리의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 나에게 오너라 우리는 그분께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처해있는 고난들 역경들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 미래에 생각했을 때 두려움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해볼까요 나는 주님의 성별받은 세례명을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본입하시옵니다 화가 날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 가족들을 볼 때 화가 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더 응용을 한다면은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누구누구는 하느님의 성별받은 사람입니다 화가 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저 사람 얼굴을 보면서 이 왼수 이러지 마시고요 저 사람은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나의 동생은 나의 형 나의 오빠는 옆에 있는 내 친구는 하느님의 성별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나의 화와 그런 것들이 누그러지면서 정말 하느님의 성별받은 사람으로 보게 되는 그런 시선이 생길 줄 믿습니다 성별받은 이답게 한 주일 동안 힘차게 잘 지내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말씀에 힘입어서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고 또 승리하고 정말 사랑받는 이답게 사랑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DER Aegon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색이 성령의 이름으로 이кр lyük 성령의 이름으로 증명하는 이답게